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동영상은요. 2022년 5월 27일 밤에 경상북도 산청 산청의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시던 시민 두 분께서 밤하늘에 별 사진을 찍다가 불빛 두 개가 움직이는 거를 이제 보고서 스마트폰으로 포착한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요. 이게 불빛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국제우주정거장이나 인공위성은 아닌 것 같고요.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날아가는 물체에서 한 개가 마지막에 또 한 개가 나오면 한 개가 한 개를 분열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광경이 찍힌 동영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북 산청에서 강에서 낚시를 하시던 시민 두 분께서 오늘 밤에 밤에 별이 너무 아름다워서 별을 보다가 불빛 두 개가 나란히 움직이는 걸 보고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이 보시면 한 대가 날아가다가 이 뒤쪽에서 또 한 대가 마치 분열하는 듯한 마치 한 대를 쏘는 듯한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동영상을 실내에 계신 분은 불을 끄고서 실내 조명을 끄고서 깜깜한 데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영상이 아닌데 아마 경북 산청 산청 쪽에 이제 산속의 낚시터에서 아마 대기권 상공에서 날아가는 거가 이제 이렇게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아니 너무 빠른데. 그러한 동영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와 백동별 움직인다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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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UFO인가..? 근데 너무 빠른데..? 별똥별 아니라니까..? 와.. 별똥별.. 두개 움직인다.. UFO인가..? 근데 너무 빠른데..? 별똥별 아니라니까..? 와.. 별똥별.. 두개 움직인다.. UFO인가..? 근데 너무 빠른데..? 별똥별 아니라니까..? 와.. 별똥별.. 두개 움직인다.. UFO인가..? 근데 너무 빠른데..? 별똥별 아니라니까..? 와.. 별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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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O인가..? 아.. 근데 너무 빠른데.. 별똥별.. 별똥별.. 그래도 안고 안고 안고